Q. 나 오늘 스카웃 됐어. 이제야 종룡식의 시대가 열리는 거지. 나 오늘 스카웃 하시는 분이 이쪽 분에서 아주 그냥 지존 같은 분이야. 지존. 대한민국 상위 0.1%를 자산관리하기로 했어. 우리들도 인지 열심히 해서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. 또 내가 곧 연복 10억 찍는다. 소박한 행복. 어이가 없네. 그러다 소독 받는 거야. 정신 차려. 당신 딱 3일만 굶어가 그런 소리 나오나.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거 뭐 없어봐.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유령 취급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. 진짜 어이가 없네.